잠깐 이거 완료했으니까 여기 화상관 좀 갔다오자 자 이번에는 성지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말 좀 걸고 2층 가보셨나? 2층이 어딘데? 어디 2층 말하는거야? 바로 옆 계단이? 여기 2층? 아니? 좋아 아 중앙홀에 계단 있어 갤미어에서 아 기자가 그 그 그때 그 소 말하는거야? 그 소 잡으러 간길 말하는거야? 그 2층 길이? 아 전기톱도 아 갔지? 갔다왔지? 아 2층 갔었지? 그거 먹었어 이거 그때가 기대되는구나 후후후후후후 이 여자 어디갔어? 그래 가출했었지? 그 호수로 갔다 그랬지? 아 펜치는 아직 여기 있을라나? 안녕? 라니케 다음은 호수 아니에요? 그 무슨 뭐 지하 무슨 호수? 일단은 지하로 갑시다 아 그래도 ㅃ ㅂ ㅂ ㅜㅜ ㅂ ㅂ ㅂ 5대1 기사의 강반 뭐야 이리로 갈꺼니? 아잇 자 아무튼 날개 아래쪽으로 가면 지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타고 내려가면 되나? 어 여기? 눈물이 있다고요? 안아줘 있는 곳 우물안? 거기가 어디지? 폐허의 우물? 여기 어딘가보네 아 여기 아 여기 보인다고? 어디? 아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재미없다고 야 우물을 찾아볼까요? 이건 하수?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닌가? 복ват 안 돼 안 돼 땡 ㄧㄧㄥ ㄧㄥ 메세지가 있다고? 어디? 아! 이런 곳에 있었구만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석에 있었다 자, 여기가 이제 지하로 가는 길이라 이거지 아, 네. 인터폴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충조가 버려진 집 아, 네. 5학년 6반 한선률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시간 후 대체머가 버려져 있길래 이따구로 만들었냐며 화낼 모습이 눈에서 나면 개최 2시간 후 대체머가 버려져 있길래 이따구로 만들었냐며 화낼 모습이 눈에서 나면 개최 2시간 후 대체머가 버려져 있길래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아 깜짝이야 놀랬네 아 네 gm에치아멘님 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야 저거 잠모비야 이제?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잇 개새끼야 하지마 개새끼야 타콤해 스트레칭 고맙습니다. 단속 림자 부메지 림자 부메지 레바를 잡는다 림자 부메지 굿 좋아 굿 사다리? 내려온 사다리 아닌가? 입구잖아 입구 아닌가? 쇼컷이라고? 아 쇼컷인가보다 쇼컷 여기가 아니였던 기억이 나 여기는 좀더 다른기? 아 레바를 올린게 쇼컷이라고? 아아아아 그래? 그랬구나 저는 그니까 그 쬐까난 녀석들이 떨어지거나 밑에서 이렇게 기어올라오는 응? 형우가 있기 때문이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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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라에도 숨어있고 절묘하게 숨어있네 그냥 절묘하게 그냥 숨어있어 짠 열기 왔던데? 아 시작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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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지점 시작지점 벌써부터 길치선을 길치전 보선 안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나의 평가에 절에 조절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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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재인데? 성취할 가재가 있어요 여기다 성취할 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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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할 가재들 흥금애리 오우 숏컷 아이 Happy 저기 아 아까 다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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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갑각류를 먹을 때 힘들게 사냥하시는 어부분들께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그런가? 어? 평조왕보다 세대 가재한테 왕자리를 줬어야 에어시 어? 엇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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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모인 곳이 진짜 흥압한게 3마리가 죄다 물들보소 5마리 모인용 으아! 방향이 아니라 좀 일 좀 처리했어 이 씨발 아니 가재는 말 타고 옆으로 빠르게 돌아 창으로 찔러 잡는다. 물론 실내에서는 안 통함. 지벌처럼 터지면 탈기를 몇 번 해야 하나요? 얘를 상대하는 법 알았다 이제. 가재가 지하에 사는 바재. coaches 등장하는 법. 5,5M대. 시킬 수빈의 중장. 사우를 알 수 있는 법이 모두가 IgG과 소상적 스킬 써야 합니다. 가재를 잡는 법 불쌀약 한 곳에서 아이를 유지어 나오면 아이를 내려쳐 불쌀으로 기절 이게 아닌가 팩트 지금 가재 평타딜이 밀키트 평타딜 보다 세다 팩트는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팩트는 공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팩트는 공격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팩트는 공격이 확실해 중도완전 심리 1. 랍스터 마우치. 딜 세져서 잊고 있었던 켜남 콘텐츠를 가재한테서 보게 될 줄이야. 엘드의 황제 민물. 체수들이 생각한 것 길치전을 구우며 어지러워하는 김도 현실 가재의 김도의 체쇼.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와 피자의 황제. 아 이 게임에서 가재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엘드의 황제. 이걸 부순다. 경고가 잇따라. 한계전 상대해야 하는 덴들린이 아닌 보스 같은 가재로 고생하는 강적이었어 역시 거제는 위험한 동물이었어 생각지도 못한 놈이 존나 세서 당황한 모습이다 잠겨있다 소울류제 빠칠 대가 보스 잡다 죽으면 실력 부족 저런 거에 죽으면 미친되겠고 가재가 집에 가재 업크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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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iseb2 F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해 군주의 황휘. 출혈 발생시 공격력이 상승한다. 이거 이끌어 가도 돼요? 이게 던전인가 여기가? 아 그냥 던전이었구나 여기가. 아 그냥 던전이었구나 여기가. 이제 어중간한 보스는 한방에 한중 나무 벽으로 보내버리네. 이제 어중간한 보스는 한방에 한중 나무 벽으로 보내버리네. 아 그냥 던전이 고정되네. 고정한 보스는 한방에 한중 나무 벽으로 보내버린다. 아 그냥 던전을 내버려준던게. 그래서 이제 안전을 내버려줬다. 아 그냥 던전이 안전을 내버려줬다. 아 그냥 던전을 내버려준다. 아 그냥 던전을 내버려줬다. 아 그냥 던전을 내버려준다. 카제 보다 약한 WWWW 아니야 망투는 정신 사나 동놈의 약점은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돌면 잘 피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잡기를 조심해야 돼 깨진 토마토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대단형입니다 비가 된 마리 나 단 장군님?? 서울로 덥대검 만들어서 보세요 사장님 덥대검이라 양격하면 관찍을 줄여 대사 진단형 제발 랍스터가 랍스터가 근이 많은 게 불가능합니다. 랍스터가 랍스터가 근이zust 랍스터가 unutNING 랍스터가 Scagg 시가제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머들놈의 노대는 지금 보아도 괜찮겠지 않나. 지하축복 탈타서가 된다고? 지하대로 옆으로 가야 돼요? 음... 중간에 그럼... 응? 저쪽 길로 가도 되나..? 비가 뱀 공략 뭔가 내려가는 길이 개밀 공략 여기 맥 구조 레전드라고? 아이씨 앙 엘 엘 엘 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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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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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썩검 열쇠. 썩검 열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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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RI. 안녕. 가재가 더 강해 가재보다 약한 놈들 가재가 더 강해 바닥이 뭐야 치아다 너무 징그러워 저의 골틀 보니 저것들 전부 김도가 온 수배라 눌렀는데 풍수한 사람들이죠? 너무 무서워 상염에 말린다 상염에 말린다 상염에 말린다 상염에 말린다 상염에 말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만세. 귀중한 아이템. 완성. 안전 만세. 오. 열렸어. 쇼컷이었어. 여기 길 근로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30번을 적고 지우고 반복하다 포기했습니다. 아니 나 이거. 솔직히 나 지금. 이거 만든 사람도 이거 까먹었을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뭐야. 자다 깨서 다시 보는데 왜 복장이 정상이에요. 그냥 돌려줘. 와 이것만 끼워도 무거워네. 안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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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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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쇼컷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력은 60부터는 아마 이거 잘 안 올라갈 거야. 60에서 더 올리는 거는 효율이 너무 망이야.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야? 이로 다시 가서. 숏컷 두근? 숏컷 두근? 숏컷 두근? 숏컷 두근? 숏컷 두근? 저 개구리는 이제 그거지. 마스코트지 마스코트. 숏컷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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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갈래 소독기 아이씨기 곧 이씨기 스탯이 맘에 안들어서 버려진 유치 이씨기 곧을 기로하고 버려진 차로 새로 시도하는 슬로우 크흠 크흠 아이씨기 으 아이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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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ya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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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험을 떠날 거예요 때로는 헤매는 것도 좋지 이건 뭐지 눈동자 이게 뭐지? 카테고리가 어디야? 재료? 오 오 아닌가? 아 여기있다 옐로의 눈동자 옐로의 눈동자 아 오빠가 나왔네 이 너머 헛댐이다 이 너머 헛댐이다 좀 더한 퇴처만 줘야지 아 아 늦게진 토마토님 안녕히 계세요 뭐 헛되지 않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닌 것 같아 와 순간 도영이 저거 그대로 입고 패션 소화는 상상했어 하이 안녕하세요 저긴 아까 뭔가 연결되는 거긴 것 같습니다 안 나니? 안 나니? 안 나니? 내려갑니다 축복 오스전 냄새가 나는데 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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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트 안 나니? 안 나니? 어? 아 미친 뭘 안 나니? 그만해 아잇 야 왜 이 곶담치 불어가냐 아 이거 주술사구나 휠을 쓰네 예에에스 오우 혈리어미의 발톱장 뭐지 가재가 얘보다 센거 같은데 가재가 얘보다 센거 같은데 오 황금나무 플러스 2 미세하게 더 좋아졌다 오 오 잘 딴 레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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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마주치지 마라 나랑 눈 마주친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알지? 내 보통 눈이 마주치면 김도를 죽이더라구요 공자의 제작성 예였군요 애였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여기가 그, 그건가? 미친불 그건가? 지금 여기 가면 안 될 건데. 엔딩 분기점이면 일단 여기는 킵해놔야 돼. 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선 왕. 오케이. 여기는 맨 마지막에 가야 돼. 후회주의하라. 후회주의. 그러니까 이게 엔딩 분기야, 저게 아마. 미친불로 향할 생각이라면.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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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닿아서는 안 되는 것. 그만둬. 모든 삶을, 그 마음을 삼키는 혼돈. 그만둬. 이 세상은 그, 그만둬이 닿아서. 그만둬과 그, 그만둬을, 그, 그만둬이 계속해졌다. 그만둬이 더 멋진 것. Please, seek not the frenzied flame, as one who strives to become a lord. Deny not the lives, the new births of this world. Those who would are not fit to be called lord, when the land they preside over is lifeless. Please, the lord of frenzied flame, when the land they preside... Very good. That's it. Stop. That's it. That's why, we're going to turn on. Let's dive into.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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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든 있다고? 어디로 가야돼? 히든? 어디? 어디? 물론 에잠. 하하! 지금 김도는 불이 먼지는 몰라도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어지는 중이다. 공격이 안되는데 여기 어 오 오 야 여기 불길하니까 일단 랩업부터 하자 시리팔 칠리 풍뿌리 밑바닥 풍뿌리 밑바닥 개미 존나 많아? 발광 만세 발광 만세 오우씨 개미 개 징그러 여기다 여기다 오우씨 떨어지는줄 알았네 갑자기 튀어나와 어후 싱그러 정이 개 징그러 다프겠는데 이거 사용해야 돼 저기 뭔가가 이 너머 아이템 없다 강적 있다 황금아살 이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안 해냈다 맞나? 승리 아 말타진다 말을 타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냈다 안 해냈다 안 해냈다 안 해냈다 여기선 나를 탈 수 있다 막다른 길 저 위에 동굴이 있는데 으아 떨어질 뻔 안 해냈다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저 위에 동굴은 개미를 싫어하신다면 잠깐 방송을 끄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도 할머니 오드윈님 어쩜 이렇게 추하시나요 도련님은 죽으셔야 했어요 대미갓 대미갓 그 첫 죽음자로서 운명의 죽음을 따르셔야 했어요 그런데 왜 주태를 보이시나요 황금의 귀공자 황금의 귀공자가 죽음에 살다니 죽음의 죽음을 살아난다는 것 죽음을 살고있다 이런 추한 일이 어디있나요 뭐지 언데드가 됐단 얘긴가 고드윈으로 언데드가 됐단 얘긴가 역시 할아버지 아 고두인이 영혼은 죽었다고 있니? 라니가 처음으로 몸에 죽은 데미갓이라서 고두인은 영혼만 죽은 꼴이 되었다 이 빗자국들은 뭐지? 저긴 어떻게 올라가지? 조심해서 가자 내 생각에 여기서 지금 빗자국 아 빗자국이 아니구나 풀이구나 어떻게 넌 거기서 죽어있냐 잘못 공격했다가 끌려갈 수도 있어 이좋 imagination игр 가디안이 개미갓이 죽으면 죽음의 룬이 생긴다. 근데 라니가 몸만 죽는 꼼수로 룬이 반토막. 아, 이게 미친다. 하신의 의장 이거 이제 무기 주는구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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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아래인가? 길이 어디였지? 길을 모르겠어 여기가 그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저기가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길이 길을 모르겠어 어떻게 들어가지? 여긴가? 마스텔라 쪽 개미 굴도 소름 돋아서 눈반쯤 광고했는데 여긴 진짜 여기가 어디야? 여기 구리가 있지 마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 가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가? 이 지형도 박소3에서 본거같은데 디미씨였나 오 지도조각 샀다 깊은 뿌리 조용히 죽여 그냥 인간명 접고 뒤죽 엘들린 DLC에서 전박자 보수와 미미 구역이 나온다면 망자들이 매우 기과하겠지? 아니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개미굴은 어디야? 이게 여기가 이 지도에 의하면 내가 너무 깊숙한 곳에 온 게 아닌가 싶어 여기가 어디야? 아이고 지도에도 안 나와있어 지도에도 안 나와있어 어떡해 이거 이 새끼 이거 이 새끼가 까불어봤자 이 새끼가 까불어봤자 인마 맞동산 앞에서는 어림도 아아 어억 지발 Hamilton 4est reden 카페 1 강아지는 2 2 여전히 도가니를 뛰어넘지 못한 김소 맛동산 앞에서는 어림이 뭐라고요? 허쩍허쩍 블라클라인 도가니라 아니 이놈의 도가니 기사놈들은 원별거 안주면서 각 5번씩 꼭 나오네 도가니탕을 끓일까보다 저쩍 이곳이 앞지린 점은 다 털어먹으면 보상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곳은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축복이 어딨지? 여기 축복이 어딨지? 여기 축복이 어딨지? 여기 축복이 어딨지? 축복이 어딨지? 여기 축복이 어딨지? 여기 축복이 어딨지? 굿마래 눈물상자 도가니 도가니 세트 도가니 세트야 나도 도가니가 될 수 있어 아씨 무거워 도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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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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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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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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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